제주도에서 서울로 왔는데 진짜 간절했어요 너무 팬이어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왔는데 하늘을 날라온 거잖아요 진짜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진정성이 있네요 진정성이 있네요 이 프로그램은 예능이잖아요 예능입니다 예 원래 이 자리가 그래요 원래 그런 자리예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잘할 것 같기도 해 궁금해 진정성 있어 잘할 수도 있어 궁금하다 네 들어주세요 오 멋있다 피로 크고 헌실래요? 괜찮아 아이돌감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맞는거 같은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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